힐 아니면 내가 이거 하다가 그만 뒀나? 아니요 했던거 같은데 근데 좀 어쨌든간 깃발이 없으니까 깃발을 위해서 다시 하던거 할게요 이미 했던 기억이 있는게 여기 내려가면 못 올라와요 굳이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아 맞아 이미 깨떡같아 너무 익숙해 너무 익숙해 왜이렇게 빨리 사라진거야 아 이거 기억 안나는데 여기는 올라가야되나? 아 아 아 타이밍 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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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궁일밝 아, 저거 칠걸. 뭐였지? 어? 빨리 죽여줘. 맞아요. 이것도 되게 초창기 맵이고 저도 이 맵을 깼었을 거예요. 근데 이게 어떤 날짜 기준 이전 건 다 사라졌나? 깼던 게?